엘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 새로운 세계를 만나듯이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도 했고요 매력적이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일단 너무나 신선했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이국적인 판타지 세계와 그 안에 굉장히 한국적인 소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평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너무 무궁무순해서 재미있었어요 뭔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 학교의 모습을 찾았고 근데 우리 들어가면 다시는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? 끝도 없이 깊은 컴컴한 지하실 계단을 은영야구 인표가 둘이 내려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 그것이 좀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의 소리들을 참고를 했어요 동물들이 가진 아름다운 색채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색을 묘사를 한다든지 동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상한 일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액션 연기를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은영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조금 희한한 액션을 경험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새로웠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평범했던 사람이 자기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것을 동시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때문에 찍으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에도 관객들과 이게 재미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제 곧 정말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